최근 우리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발전화되는 현대사회로 인해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견의 수명도 늘어나게 되었고 이것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각 나라들에서만 볼 수 있는 토종견들 또한 늘어난 수명으로 더욱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특히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는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미국에서 반려견 훈련사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한 미국 여성의 사연인데요. 아주 우연한 기회로 한국의 진돗개를 보기 위해 딸과 함께 방문했다는 그녀는 한국의 한강을 산책하던 중 딸이 한강에 빠지게 되는 큰 사고를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 소방대원들의 출동만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와 딸은 한강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의 서울에서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8살 딸 아이의 엄마 베일리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저를 찾아주시는 견주분들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어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 자체가 생소했을 뿐 아니라 제가 어떠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 채 그저 반려견 훈련사라는 저의 직업적인 타이틀을 들으신 뒤에는 저를 비난하는 미국인 친구들도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저는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각 나라들에서 고유한 혈통을 이어가는 국가적인 대표견 종류들의 성장과 훈련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품종견 전문 훈련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특성상 정말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나라만을 대표하는 고유한 견종들과 교감하며 훈련을 가르치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견종들 중에서 저는 한국의 진돗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고유한 견종들과는 다르게 무언가 우아하거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주인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신뢰감을 보여주는 한국의 진돗개는 제가 가르쳐본 견종들 중에서도 모든 훈련을 제일 빨리 소화한 견종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딸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을 때 겪었던 일은 저의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고 현재 저는 각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홍보 아닌 홍보를 하는 자칭 진돗개의 홍보대사가 되어버린 상황일 정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약 1년 전 저의 일을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와 함께하는 삶을 꿈꿔온 그저 평범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특이했던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상당히 큰 대형견을 키우시다가 잘못된 훈련지도로 인해 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생겨버리셨고 그래서 제가 태어난 뒤로는 그 어떠한 강아지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강아지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기도하는 저로서도 이러한 트라우마적인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을 설득할 용기는 나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가끔 친구네 집에 있는 강아지들과 노는 시간을 보내며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조금이나마 충족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핍 아닌 결핍은 저에게 반려견 훈련사라는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결국 강아지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결핍이 항상 강아지들을 대하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인 반려견 훈련사의 길로 이끌었고 실제로 저는 다른 친구들이 학업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반려견 훈련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 그리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품종견들의 훈련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미 학생일 때부터 반려견 훈련사라는 정확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제가 살고 있던 미국에는 많은 반려견 훈련사들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강아지와 교감하고 그들과 그들 견주의 행복을 위해 반려견들을 훈련하는 훈련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점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훈련사 사례들을 살펴보며 공부를 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돗개에 대해 알게 되었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절대적인 땅의 크기 자체가 작은 한국이었음에도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반려견 문화나 한국을 대표하는 품종견인 진돗개는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훈련적인 요소로 사용할 부분이 매우 많아 보였고 미국에 있는 반려견 훈련사들보다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훈련사분들이 월등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곧바로 한국에서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경력을 밟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적 공부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미국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반려견들과 함께 편안한 훈련이 가능했고 새벽 시간에는 훈련 자체가 불가능했던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유롭게 저희 생활을 제어할 수 있고 또 훈련에 같이 임하는 반려견들을 돌보기에도 효율적인 시설들이 도시 곳곳에 가깝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한 한국인 반려견 훈련사분을 만나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아주 오랜 기간을 훈련받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정식적인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경력을 밟아 나갈 때 처음으로 담당했던 견종이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그곳에 이미 있던 한국인 훈련사분의 도움을 받아 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며 훈련을 받을 진돗개의 이름을 찰리라고 지은 저는 그렇게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국의 토종견인 찰리와 함께 훈련을 하고 생활하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와 도시시설에 적응할 뿐 아니라 반려견 훈련사로서도 점점 성장이 나갔죠. 그리고 바로 그때 지금의 남편을 한국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려견 훈련사로 한국에서 생활하던 당시 남편은 한국에 있는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아주 우연하게도 저는 그때 당시 남편이 근무하고 있던 기업으로 반려견과의 행복에 대한 외부 강의를 나가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한국의 생활과 한국어에 익숙했던 터라 저와 남편은 그날 바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매우 자상했던 남편은 반려견 훈련사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꽤 오랜 기간을 한국에서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한국인 부모님도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셨고 반려견 훈련사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를 드리니 자신들의 강아지도 한번 훈련을 해달라면서 행복한 담소를 주고받기도 했죠. 저의 부모님도 제 남편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렇게 저는 남편의 배려로 신혼생활과 앞으로 생길 아기가 조금 클 때까지는 미국에서 저의 반려견 훈련 사업에 대한 확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약 1년간의 교제 끝에 미국에서 다시 새로운 신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제 마음에 걸렸던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저와 함께 지냈던 저의 둘도 없는 친구인 진돗개 찰리였습니다. 사실상 저의 모든 반려견 훈련 생활에는 찰리가 빠졌던 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찰리 또한 미국으로 함께 가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에서의 또 다른 훈련사 그룹 문제 때문에 찰리는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는 것이 어려웠고 그렇게 저는 진돗개 찰리를 한국에 놔둔 채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사실은 제가 주로 찰리를 담당하기는 했지만 많은 진돗개 훈련사분들이 이미 찰리와 공감대를 쌓은 상황에서 함께 생활했던 순간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꼭 어느 정도 사업적 안정을 찾고 난 뒤에는 찰리를 위해 한국에 돌아오겠다며 다짐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남편 회사 측의 배려로 남편은 미국에서도 곧바로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을 확정 지을 수 있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소중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저희는 너무나 소중한 딸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반려견과 함께 지내는 삶을 꿈꾸고는 있었지만 반려견 훈련사로서 어린아이와 강아지가 함께 지내는 것 자체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이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과 강아지의 유대관계를 쌓아가기 전까지는 강아지와 함께 지내는 삶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딸아이로서도 강아지를 싫어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부자 엄마는 아니지만 똑똑한 엄마는 되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돌보면서도 제가 담당하던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사업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갔죠. 한국에서의 토종견 진돗개를 시작으로 겪게 되었던 나라별 품종견들의 훈련에 저는 강한 힌트를 얻었고 바로 그때 처음으로 각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품종견들의 특색에 맞게 훈련을 시키는 국가적 훈련사로서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종종 아주 어린 딸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나라들의 출장을 가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님과 남편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은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완전히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뒤 한국으로의 완전한 이민에 대한 자료들과 계획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 전에 한국에서 잠깐 지내며 딸과 함께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직장의 정리가 남은 남편을 뒤로하고 딸과 함께 한국에 먼저 오게 되었죠. 다시 돌아온 한국은 역시나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였고 제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반려견 훈련사로서 많이 뛰어다녔던 한강을 가보자는 생각에 딸아이와 함께 한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도 제가 자주 가던 한강 외곽 장소에서 산책 아닌 산책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딸아이를 잠깐 잔디에 앉혀놓고 딸아이가 보이는 시야에 존재하고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에 동전을 넣기 위해 아주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제 딸아이가 강물 쪽으로 뛰어가던 게 보이더군요. 곧바로 깊은 곳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곧바로 딸아이에게 뛰어가고 있었으나 이미 딸아이의 작은 몸은 강물에 어느 정도 잠겨버린 상태였고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한국에 119에 전화를 하면서 강으로 뛰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뒤쪽에서 무언가가 짖는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문 구조 훈련을 받은 진돗개로 보였고 그 녀석의 입에는 매우 작은 구조용 튜브가 물려있었죠.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강물 쪽으로 걸어가며 그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진돗개가 딸아이 쪽으로 다가가자 딸은 그 진돗개가 가져온 튜브와 진돗개의 몸에 의지한 채 서서히 땅이 있는 쪽으로 끌려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죠. 그 뒤 훈련사처럼 보이는 한 한국인이 그쪽으로 달려가 제 딸아이를 완전히 꺼내주었고 다른 부상은 없고 다소 놀란 것처럼 보이는 딸에게 사탕을 쥐어주고는 저한테 딸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 때문에 저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때 진돗개의 훈련사로 보이는 듯한 그 한국인은 사람의 속도보다 빨리 달려가는 시간이 필요할 때 이러한 진돗개를 이용한 구조를 하기도 한다며 근처를 순찰 중이었는데 너무나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해주며 안심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훈련사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제가 훈련하던 진돗개 찰리가 소속되어 있던 훈련사 그룹 중 한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딸아이를 구해준 진돗개를 유심히 살펴본 순간 저와 함께 2년의 세월을 보냈던 진돗개 찰리와 똑같은 귀의 모양을 가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진돗개에게 찰리라고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진돗개는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 냄새를 맡더니 엄청난 애정 표현을 하더군요. 제 딸아이를 구해준 진돗개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담당하게 된 전문 훈련견 찰리였습니다. 그 뒤 그 한국인 훈련사와 많은 대화를 통해 제가 떠나고 난 뒤 어느 정도 훈련견으로서 자질을 갖춘 찰리가 한강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찰 구조견으로서의 또 다른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와 처음 훈련을 받았을 때와 달리 찰리는 어느 정도 노견의 형태도 보이면서 무언가 더욱 믿음직스러워진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저는 찰리와 딸을 안은 채 수십 분 동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딸은 몸의 반이 잠겼을 때쯤 곧바로 찰리에게 구조되었기 때문에 몸과 정신에는 큰 이상이 있지 않았죠. 저에게 훈련받은 진돗개 찰리가 저의 딸을 구해주게 된 아주 우연적인 하나의 사건은 제가 지금껏 살아오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주었고 남편은 이제는 한국에서 계속 지내게 될 테니 찰리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그리고 찰리의 전문 훈련사로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더군요. 찰리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겨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찰리와 딸아이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진돗개 찰리의 단 한 명의 주인이 되면서도 찰리와 함께 반려견 훈련사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의 새로운 삶을 찾아준 진돗개 찰리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이제는 제가 찰리의 보호자가 되어 안전한 나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저는 훈련사로서 찰리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